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고 있습니다 앗 플러가 어떠요 지금 와우 어이 8호 스킬에서 8호 스킬 했습니다 자 한 명씩 전멸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이게 전망이 없는 전망이 없어서 전망이 없어요 전망이 없어요 아아 전망이 없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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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미투 선수 자 그러면서 그라가스 까지 한 번 노려봅니다 자아 아아 아아 아직도 맞지 않았어요 플레이스트라이드 보여주고 있는 탑팀입니다 야 이 역계가 진짜 많은 와아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이 테이틀링 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냅니다 더블킥 야 미투에선이거든요 자 이거 스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달라요 кр up quer 스킬 Fail 잔 바치죽기 야 어 이거 괜히 내려놔갔네 어 진화를 나에게 진화를 하고 어 야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센트민이 위험한데 무조하영은 한동현 다이아5이지만 이준열만큼은 불에가 뭐 빛나가고 그런데 슬래시가 생각보다 아픕니다 도시플레이 정수팀민 홍보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